가을에 주목해야 할 뷰티 패션 트렌드와 아이템을 알려드릴게요. 글레이즈 도넛 같은, 메이크업 같은 브로우가 유행이거든요. 정말 건강한 느낌의 블러셔가 유행이거든요. 드뮤온 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환절기에 특히나 메이크업이 많이 뜨시는 분들. 각질이랑 주름 부각이 고민이신 소중히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옷장에서 이런 키워드를 살려서 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가을 필수템이에요. 지금 날씨가 아주 살짝 선선해지고 있는데 완전히 선선해진 뒤에 막상 사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봄, 여름, 갈겨울! 인것처럼 가을이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사놔야 늦지 않고 가을템을 뽕뽑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바로 가을템을 구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가을에 주목해야 할 뷰티 패션 트렌드와 아이템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2024년 FW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으른미가 돋보이는 드뮤어룩? 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드뮤어룩이 뭐냐면 차정원님 그리고 강민경님 같은 그런 스타일의 룩을 말을 하는 건데 캐주얼하면서 깔끔한 그런 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브랜드 패션쇼를 보면 저거를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입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과하고 난해한 그런 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법한 그런 캐주얼하면서 적당히 베이직한 그런 룩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버핏 자켓 류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스웨이드나 레더 소재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룩들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잘 어울리는지 뷰티 트렌드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 얼굴을 보시면 약간 힌트가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많이 덜어낸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피부도 보면 되게 글로우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색조 자체도 한 가지로 연결된 느낌이잖아요? 지금 제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완벽하게 두껍게 커버가 된 베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 피부 결이 좀 비춰지면서 잡티들도 좀 은은하게 비춰지는 투명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베이스가 유행이에요. 건강한 느낌의 색조와 웜과 쿨 그 경계에 걸쳐져 있는 미지근한 차분한 톤이 또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 가을 트렌드를 꽉꽉 눌러 담은 뷰티템들과 뷰티 팁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부 표현이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수분이 도는 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그런 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히 나는 오늘 촉촉한 베이스를 해야지 하고 기초부터 베이스까지 굉장히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막상 나갔는데 꼭 건조해지고 쫙쫙 갈라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저도 메이크업을 일주일 중에 한 3,4일은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날은 항상 기초 단계를 대충 건너뛰면서 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방금 사우나에 다녀온 것처럼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절여주는 템을 찾았잖아요. 아마 이 브랜드는 믿고 쓰는 브랜드라서 다들 아실 텐데요. 보습 장벽 탑티어 피지오겔에서 진짜 미친 신상이 나왔어요. 바로 피지오겔의 리제너러티브 크림이에요. 제형은 수분감이 느껴지는 아주 쫀쫀한 제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악건성이잖아요. 근데 이 크림을 바르면 정말 피부 속까지 수분으로 쫙 절여주는 느낌이 나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테스트 제품으로 받았었는데 처음 제형을 봤을 때도 의심을 했어요. 근데 밤에 듬뿍 얹어주고 자니까 다음날까지 이 수분감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습화 다녀온 것 마냥 피부가 너무 촉촉해 있었어요.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수분감이 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발라보셔야 알아요. 바르면 진짜 흡수도 되게 빨리 되는 편이에요. 피부 민감도는 확 줄이고 피부 속 깊숙하게 12층까지 도달이 된대요. 그냥 발랐을 때부터 이 크림은 진짜 웬만한 앰플들만큼 피부 속까지 수분이 전달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크림이었어요. 이쪽이랑 차이 보이세요? 사실 고보수 크림들은 딱 발라주고 겉도는 느낌이 드는데 이 크림은 흡수도 잘 되는데 속수분까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될 때 전날에 듬뿍 절여주고 자거나 메이크업하기 한 30분 전에 이렇게 발라줘 놓고 할 거 하다가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이제 또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환절기에 특히나 메이크업이 많이 뜨시는 분들 각질이랑 주름 부각이 고민이신 소중이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늘 강조하는 속수분 있잖아요. 피부 속부터 수분을 확실하게 채워줘야 우리 피부 장벽 자체도 탄탄해지면서 속 건조랑 속 당김도 개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진짜 광 차르르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광이에요. 이런 피부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메이크업도 잘 먹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워낙에 피지오겔 기존의 크림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피지오겔 크림이랑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의 페이셜 크림은 보습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라서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한테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젠 크림은 더 가벼워졌는데 수분감도 좋아져서 저 같은 이런 악건성뿐만 아니라 지성이랑 수부지 분들도 아주 아주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피지오겔 크림 자체가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순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개복지 피부인데 수분감을 정말 제대로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젠 크림을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촉촉하게 기초를 해줬으면 베이스 단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레이즈 도넛 같은 피부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에서도 되게 촉촉한 글로우 타입의 쿠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웨이크 웨이크 쿠션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쿠션을 구매를 하면 브러쉬를 같이 주더라고요. 고체 타입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들어있는 브러쉬랑 썼을 때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쿠션에 묻히셔서 이 뚜껑에 덜어내주신 후에 피부에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좀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매끔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자국이 많이 남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살 쓸어주면 퍼프 없이도 예쁜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 번만 딱 사용을 해줘도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내장된 퍼프로 세게 두드릴 필요 없이 살살 밀착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약간 좀 커버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위에 추가적으로 저는 얹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퍼프로 두들두들 해주면 이렇게 진짜 대박이죠. 되게 무거운 느낌 없이 정말 얇게 이렇게 잘 발리고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이렇게 이제 피부 표현 다 완성했고요. 진짜 쿠션 하나만 발라도 이런 쫀쫀한 광 표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 촉촉한 쿠션들을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촉촉한 쿠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을 때 되게 지저분하고 안 예쁘게 무너지는데 이 쿠션은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쫀쫀하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지저분하지 않게 예쁘게 무너져요. 환절기에 특히나 매트한 쿠션에는 손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절기에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눈썹이 중요해요. 이번 트렌드는 내추럴한 내 것 같은 브로우가 유행이거든요. 붓펜 라이너로 한 올 한 올 그린 것 같은 브로우를 연출을 해줄 겁니다. 제가 이 라이너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말 물 탄 듯한 이런 연한 컬러로 발색이 돼요. 정말 내 자연 모와 가장 비슷한 컬러이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꿀팁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 눈썹이 나은 결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다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손에 힘을 진짜 아주 뺀 채로 느슨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앞부분은 당연히 위쪽이 좀 얇아지니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주고 이 밑부분은 사실 이 뿌리 부분이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또 그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좀 얇아지게 이 중간 쪽에 제가 숱이 좀 몰려 있으니까 이 중간에 맞춰서 숱을 조금 심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만 숱을 심어주시고요. 이제 이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눈썹이 난 모근 방향을 보면은 이 앞쪽은 밑에서 위로 자라 있고 옆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만나지는 형태예요. 이 위쪽 형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형태로 가주셔야 좀 자연스럽게 만나지거든요. 제가 뒤에가 없다 보니까 이 없는 걸 채우려고 하다가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그려주셔야 돼요. 좀 빈 부분이 있어도 좀 자연스럽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뭔가 진짜 내 눈썹 털인 것처럼 연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도 그려주고 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블러셔인데요. 정말 건강한 느낌의 그런 블러셔가 유행이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들을 활용을 하는데 은은한 컬러감을 쓰면서도 영역은 되게 넓고 확실하게 돋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톤을 딱히 타지 않는 컬러여가지고 딱 가을에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진짜 무화과 그 자체 컬러예요.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고 섞어 발라도 예쁜 그런 블러셔입니다. 보통 크림치크를 바르실 때 퍼프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뮤즈 헬시밤은 손으로 발랐을 때가 피부 표현이 되게 쫀쫀하게 예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발려요. 눈이랑 쉐이딩이랑 뭔가 블러셔 입술 전부 다 연결감 있게 연출을 하잖아요. 이렇게만 발라도 예쁘고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밑에 쪽까지 발라줄게요. 뭘 뭘 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컬러감으로 볼 전체를 이렇게 한번 깔아주신 다음에 이걸로 눈 아래 부분에 이렇게 컬러감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볼 부분까지 가져가 줄게요. 광대 부분까지. 예전에는 약간 블러셔를 연지곤지처럼 좀 영역을 좁게 많이 발라줬다면 요즘에는 블러셔 영역 자체가 되게 넓어졌잖아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멀몰한 컬러 깔아주고 포인트 컬러로 가로를 딱 깔아주면 좀 자연스러우면서 좀 확실한 그런 블러셔를 이렇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 위에도 섀도우로 한번 활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전체적인 메이크업 톤을 하나로 좀 통일을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이런 컬러 밤이 멀티밤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메이크업 할 때 좀 더 편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 연한 컬러 묻혀서 이 코 옆 부분이랑 코 끝 부분 이렇게 연결감을 주면 됩니다. 이 쉐이딩 요즘 따라서 컬러감 주는 방법은 제가 진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인데 요즘에 연예인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감을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실 때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얼굴이 좀 처져 보이고 중안부가 되게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 왜 중안부 짧게 하는 메이크업에서도 코 윗부분으로 가로로 블러셔를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최대한 밑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영역을 설정해서 발라주시면 더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예전에는 약간 라인을 길게 빼서 좀 강조를 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이 라인감을 또렷하게 살리는 것보다 음영감 위주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유행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좀 진한 톤의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줬다면 요즘에는 좀 연한 물탄듯한 컬러감으로 블렌딩 해주는 게 유행이에요. 아이라인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음영 컬러들 위주로 음영감만 주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좀 강조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립을 해주면 메이크업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쁘아의 바밍글로우 피치라이즈 컬러입니다. 정말 건강한 느낌에 좀 은은하면서 멀멀한 그런 컬러잖아요. 바밍글로우를 정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밤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발색이 진짜 잘 된다는 점이랑 정말 은은하게 도는 광택감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진짜 올 가을에 이거 하나만 바르면 분위기 여신 될 수 있어요. 보면 진짜 뭔가 인스타 핀터레스트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립 연출이 돼요. 이것도 진짜 꿀템인데요. 한쪽은 팟 타입을 퍼서 쓸 수 있는 이 실리콘 브러쉬 또 한쪽은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붓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되게 쉽고 뭐 여행 같은데 가서도 예쁜 립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서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이런 룩을 보시면 뭔가 어느 것 하나 튀는 거 없이 되게 조화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가올 가을은 클린하면서도 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색조들을 이용한 메이크업이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 메이크업은 가지고 계시는 색조들로 립이랑 치크랑 다양하게 연결감 있게 연출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다 완성하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실 패션 트렌드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번 가을 패션 트렌드는 딱 이 키워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레더, 파워, 숄더, 스웨이드, 드뮤어 룩 소중이분들이 제가 좀 입는 룩들을 좀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 옷장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살려서 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보러 가실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드뮤어 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드뮤어 룩이 좀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깔끔한 회사원 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베이직한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주되 뭔가 너무 핏되지도 않고 너무 오버스럽지도 않은 그런 핏으로 연출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 화이트 도전하기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올 화이트 룩을 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브라운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벨트랑 이런 시계랑 이 가방으로 좀 통일감을 맞춰줬어요. 좀 고급스럽고 캐주얼한 그런 좀 무드가 섞여서 연출이 돼요. 그리고 또 이번 드뮤어 룩의 트렌드를 제가 좀 찾아왔는데 셔츠 소매를 다 펴지 않고 좀 많이 접은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좀 소매를 접을 때 나는 뭔가 딱 고정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내려와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란 고무줄 있죠. 그 노란 고무줄을 이 안쪽에다가 감아주시고 이 셔츠를 접어주시면 이게 팔 소매에 딱 고정이 돼서 안 내려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의 꿀팁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요즘 다시 메리 제인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기본 디자인의 메리 제인을 하나쯤 구비를 해두시면 정말 모든 룩에 다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룩 역시나 뭔가 인스타 둘러보기에서 어딘가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룩이고 과하게 오버한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숄더만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좀 정적인 느낌의 이런 자켓이랑 이 캐주얼한 데님이랑 좀 매칭을 해줬을 때 언밸런스한 느낌의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켓은 진짜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티를 같이 매치를 해줘도 정말 예뻐요. 다양하게 이렇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골드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연출을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실버 포인트를 줘도 예쁜데 아무래도 이게 가을 느낌이 조금 나려면 골드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출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룩은 약간 오버핏과 레더를 좀 합쳐서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안에가 사실 아까 제가 코디해줬던 이 룩이랑 똑같잖아요. 이번 가을 룩은 좀 이런 캐주얼한 룩 하나 준비를 해두시면 아우터만 바꿔가면서 입어줬을 때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박시한 느낌의 오버핏 자켓인데 이 소재가 레더 소재라서 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면서 올 트렌드랑 잘 섞어서 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가을의 트렌드가 이런 아우터류를 입을 때도 허벅지 반 정도는 와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폭까지 좀 적당하게 있는 편이라서 좀 원피스 같은 거 위에다가 매치를 해주게도 되게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실키한 소재의 스커트에다가 위에다가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의 룩이 있으면 아우터만 바꿔가면서 코디하기가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아우터로 코디를 한 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웨이드 자켓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앞전에 입었던 자켓은 되게 각이 잡혀있는 오버핏이었다면 이 자켓은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의 오버핏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자켓들은 지금처럼 입어도 예쁘지만 원피스 위에다가 딱 입어줬을 때 언밸런스하게 코디를 해주면 너무 예뻐요. 보통 저는 이런 류의 아방한 자켓을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켓은 딱 입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컬러감도 스웨이드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카멜 컬러라서 좀 여기저기 다 매치를 해주기에 되게 좋은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코디를 했지만 이런 데님 팬츠 외에도 뭐 블랙이나 패턴감이 있는 그런 류의 옷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깔끔하거나 러블리하거나 좀 다양하게 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우터예요. 일단에 또 시보리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잠궈줬을 때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잠궈줬을 때 약간 이렇게 시크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짜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알차게 꽉꽉 눌러 담아서 올 가을 뷰티 트렌드 그리고 패션 트렌드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막 엄청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이번 가을에 가을 메이크업과 가을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트렌드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지오겔의 DMT 리젠크림 이렇게 기획 세트인데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본품에다가 50ml를 추가로 증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밀이 있어요. 노출하면 안 된대요. 저만 볼게요. 여기에 변호성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아니 뭔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잘생긴 분들을 보면 뭔가 내가 나을 걸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건 저만 볼게요. 너무 잘생겼잖아. 어쨌든 9월 30일까지 39%나 할인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올 가을 뷰티 트렌드를 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